안녕하세요 먹는TV의 보미다입니다 아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저 해돋이 숯불갈비에서 저희 또 광고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숯불갈비랑 그리고 양념게장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덕분이고 또 해돋이 숯불갈비도 감사드립니다 한번 잘 먹어 볼게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 너무 더워 진짜 더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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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저는 양육 기장 잘 못 먹거든요 껍질 때문에 근데 이게 껍질 되게 부드럽고 길이가 작아서 먹기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양념을 찍으면 더 맛있대요 아, 너무 맛있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음 정말 맛있어 음 음 음 음 음 맛있다. 매콤달콤달콤 치즈베리맛 먹기 편하니까 너무 좋다 먹기 편하니까 너무 맛있다 이게 진짜 짠이네 치즈볼 쌈장이 있는데 이 양념이 하는 게 더 맛있네요 땅 올라오면 안돼 땅 올라오면 안돼 고춧가루 음 계란 마카롱 흑불갈비도 너무 맛있는데 양념갈비를 껍데기 땐 어떻게 먹지 껍질 땐 어떻게 먹지 그랬는데 너무 맛있어요 흑불갈비도 너무 맛있어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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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밀 씹는 먹어도 맛있어 맛있다. 너무 맛있어 맛있다. 치즈볼 팽이버섯 1. 주먹밥 아 오늘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네요 저는 사실 고기 먹을 때 밥을 안 먹는 파거든요 고기 많이 먹으려고 밥을 먹으면 배가 더 빨리 부니까 근데 오늘 밥이 없었으면 너무 아쉬웠을 것 같은 게 양념이 진짜 맛있어요 양념기장이 진짜 너무 맛있네요 양념도 너무 맛있고 진짜 이 조합이 환상이에요 오늘 너무 맛있는 혜도지 숯불갈비 보내주신 혜도지 숯불갈비 사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광고 찍을 수 있게 항상 저희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저희 구독자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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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